포테이너들 잘 됐습니다. 바이오하자드 스테이크 캡칸 앞쪽에다 깔았어요 5분동안 리플레이 애쉬 숨는거 보여주네 캡칸 앞쪽에다 깔았어요 이쪽 조심 타워쪽에 한명쪽 한명 간거 같아요 거의 근처에 사운드가 안다 캡칸 감시탑 감시탑 1층에 1층 감시탑 1층에 무대 뒤쪽에 한명있어요 확 밟sey 못쓰는 후 이제 에 에 ин 플레이 보여준네 아 X갔네 아 C봐 아니 C봐 저거 왜왜왜왜 왜왜왜왜 존나 떠나서 쏜 총을 대가리 맞고 뒤졌어 아 존나 위험해 와 미친 발길이 오졌다 아 이것저기oles 아 쥐곤 저걸왜왜왜끼져 쥐 facebook 쥐빙 붕 쥐 라이브 비치가 발급됐다는 거는 여기 근처에 따랐다는 거 승패 결정 됐나본데요 지금? 자 같이 다 해들 뒤 뒤 뒤 썼더니 아시 경쟁 경쟁 한 마리 더 재장전 재장전 바이오 하자드 컨테이너 1 AWP 4 릴수 샷 렛츠고 AWP 4 일부 아, 좆갔네 아, 힘들었다 한번 컴팬 써볼까? 저 소연기만 좋아해가지고 소연기 쓰거든요 초탄을 잘 잡아주면 그다지 안 뜨니까 나 컴팬 쓰기 위해서 잠깐 돌아갈